안녕하세요. 남수랜드의 피아니스트 김남수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두 개의 영상밖에 올리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는 것 같아서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초보 메인 건반 반주자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연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보 메인 건반 반주자라면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이나 아니면 클래식 피아노는 잘 하시지만 반주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개척교회여서 피아노 혼자로 반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풀 밴드에서 메인 건반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어떤 거를 아셔야 되냐면 트라이드 코드 흔히 3화음이라고 하죠. 메이저, 마이너, 디미니쉬, 어그먼트, 서스포 이렇게 5개의 코드를 12키로 돌리면 총 60개의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60개의 코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세븐스 코드나 텐션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몰라도 코드의 뼈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 3화음은 코드 진행들의 뼈대가 되는 화음이기 때문에 메이저, 마이너, 디미니쉬, 서스포, 어그먼트 이 5개는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메이저나 마이너는 어깨너머로 감을 할 수 있지만 서스포나 어그먼트, 디미니쉬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찬양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요즘 작곡된 찬양이나 아니면 편곡된 버전의 찬양을 할 경우 서스포랑 디미니쉬, 어그먼트도 되게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감으로 쳤다가는 이상한 소리가 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드 코드 5개는 12키로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코드라고 흔히 분수 코드라고 하죠. C on E, D-7 on C 이런 코드가 있을 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C on E다. 그러면 오른손으로는 C 코드를 치시고 왼손으로는 E 코드를 치셔야 됩니다. 이거를 되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수 코드는 정확하게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전위라고 하죠. 자리바꿈, 인벌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전위까지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전반적인 음악의 흐름이나 메인 건반 주자로서 미드레인지에서 채워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전위를 하지 않으면 화엄들이 폴짝폴짝 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셔서 일단은 최대한 가깝게 코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가깝게 움직인 다음에 탑노트들의 연결, 보이스리딩이라고 하는 테크닉도 있는데 그거는 그 나중 문제고 그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코드가 폴짝폴짝 뛰지 않게 가깝게 움직인다라는 개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븐스 코드가 아니라 바로 아르페지오입니다. 아르페지오를 다양한 곳에서 쓸 수가 있죠. 사실 뭐 인트로를 연주하거나 벌스 코러스에서도 아르페지오는 자주 쓰기 때문에 아르페지오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페지오는 너무 어려운 아르페지오가 아니라 이름, 오음, 이름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르페지오라고 해서 많은 주법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한 번에 하려기보다는 최소한의 것을 틀리지 않고 무난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르페지오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비트라고 4분의 4박자 곡에서 4번 치는 거예요. 뭐를? 오른손은 코드를, 왼손은 루트. 그 의미죠. 그래서 이 4비트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개인 레슨하거나 그러면 처음에 4비트를 먼저 가리키거든요. 근데 나중에 풀밴드가 들어오고 그만큼 터졌을 때 실질적으로 메인 건반이 할 수 있는 게 4비트가 가장 강한 비트이기 때문에 4비트만 알아도 사실 반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이, 아르페지오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사마음 안는 상태에서 4비트만 연주를 하셔도 반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비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정확한 템포로 일정하게 노르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리면 1번 드라이드 코드, 2번 전이, 3번 아르페지오, 4번 4비트 이렇게 4가지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피아노 혼자서 반주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되게 크지만 교회에서 그래도 다른 악기들이 조금 있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해줘도 다른 악기들이 채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혼자 치는 경우에도 내가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틀리는 것보다는 이 4가지의 기본을 갖춘 상태에서 틀리지 않고 하는 게 반주자로서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개인 레슨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연주곡이 아닌 반주에서 메인 건반이 편곡적으로 의도한 게 아닌 이상은 뭔가 전면에 나서려고 하는 면은 사운드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메인 건반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연습하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큰 부담을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할 본분만 다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여유 있게 연습도 하시고 반주도 하시면 인도자나 아니면 다른 팀원 마지막으로는 회중들까지 들을 때 되게 안정감 있다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조금씩 이런 팁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또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그러시면 오픈 채팅방 남수랜드 검색하셔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찍거나 카톡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